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할 종합게임은 바로 컨트라밴드 폴리스라는 게임입니다 아이 꺼져 자 검문소 검문소 경찰게임이에요 검문소 경찰게임 약간 피시방게임같은거라고 보시면 되요 카리카카 국경검문소 아카리스탄 일어서라고 친구 우리는 곧 그곳으로 가야해 어디를 말하는거죠? 딱죠 사람들은 자네가 이 허름한 구렁텅이 일주일도 살아남지 못한다에 보드카 한 상자를 걸었어 하지만 어찌됐든 뭐 국장은 자네를 믿고 있으니까 잘 한번 적응해보라고 그 근무한게 아주 X같을거야 그래요? 그의 명령을 전부 따라하는게 좋을거야 아니면 코스니커플 꼴이 될거야 불쌍한 새끼지 돈 몇 푼 더 벌려고 했다가 여기서 검문소에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만 쫓겨났지 그 빈자리에 자네가 들어가는거야 다왔어 국장한테 가보도록 해 행운을 빈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제이관동무 네 친구 기다리고 있었어 카리가드카이 아카리스탄 국장 검문소에 온곳을 환영한다 나는 국장이야 지금부터 업무 수행 방식을 설명해주겠어 문 닫아라 매패 너무 춥다 먼저 사무실로 가서 작업문서 폴더를 선택하게 해봐 이제 폴더를 열어봐 작업책자를 확인해봐 그 책자의 검문 입국 규정 방문 국가미 차량 유형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으니까 전부다 읽고 확인해보면 좋을거야 오케이 좋아 이제 시작해보자고 레버를 당겨 검문할 첫 운전자를 불러와봐 들어오시게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카리스탄 입문하는 운전자는 유효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문서를 달라고 해봐라 여기 있습니다 이름이 마테이 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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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이 맞네요 음... 오케이 흠흠흠 이름 성 이름 성 이름 성 어... 이름 성 딱 똑같네 오케이 어... 어... 만료 일자 여권 만료 일자 1981년 4월 21일 1981년 4월 21일 유효기간은 이거니까 어... 유효기간 안에 있는거네 유효기간이 넘어가면은 새로 고쳐야겠지 음... 여권 번호 어... M5 V8 1ZU6 M5 V8 1ZU6 맞구요 사진 면상 한번 보자 음... 음... 얼굴이 정확하구만 들여보내야죠 들여보내야죠 음... 그거... 체크를 해야돼 체크? 그러니까... 열어보면은 아까 떴었잖아요 위에 어... 그거... 형이 꺼버렸네 형이 하면서 맞는건 맞다 체크를 하면서 했어야 됐어요 됐어 보냈...보냈...보냈...보냈... 육사야 줘봐줬사 고맙습니다 잘 있으세요 유효하대 잘했대 다음 검문사를 불러보게나 흠흠흠흠 아우... 차 진짜 조그맣다 안녕하세요 문서좀 주세요 문서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 정확하구요 정확하죠 어... LK왕국에서 왔구만 국적은 여권번호 D... D7218580 맞구요 만료일 1981년 12월 18일 1981년 어... 4월 6일까지 입국사유는 관광이로구만 음... 따로 짐같은건 없는거 같으니까 통과시켜주겠네 LK왕국 CB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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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문양도 맞죠? 문양 문양 문양도 정확하게 맞구만 맞고... 확인 어... 들어가시오 여러분 로봄 돌아다니던 감사해요 강의에 계세요 들어가게나 좋은 여행 되십시오 자 다음 나오세요 어... 왜 잘못된 건물이라는데? 뭐 잘못됐어 표기된 오류가... 어... 뭐가 잘못됐었구나 오케이 알아서 이제 제대로 보자 F형으로 보자 점수 깎이면 안돼 어우 그랬나라고 야무짓인데? 네 안녕하세요 서류 좀 주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자 검문 보고서 이름이 에민 글론닛 정확하고 여권번호 정확하고 유효기간 1981년 5월 18일 5월 18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8일 뒤에 여권 저기 하세요 체크가 뭐 이렇게 밖에 안 뜨는데? 사진도 맞고 사진도 맞고 사진도 맞고 다 맞잖아 지금 만료일자도 라리연합공화국 라리연합공화국 새 두마리 날아가는거 오케이 맞고 확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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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 그림 확인했어 오늘 날짜는 못 보나요? 잘가세요 안녕 오케이 유효했대 좋았어 우측 가다는데 날짜가 나오네요 응 그거 보고 제가 어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여권좀 주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여깄습니다 동무 동무라 이름 히산 멜리프 히산 멜리프 히산 멜리프 정확해 어 불일치? 뭐야 유화이 히스 한 어 이름 바꿔 이 시바룸 이름 이름 바꿨네 개새끼 이거 너 너 이 새끼 너 여권번호 16405AER 정확하고 유효기간 1981년 12월 17일 1981년 유효기간은 정확하게 있고 아 있는데 지금 날짜가 4월 16일이에요 어 지났잖아요 지났잖아요 지금 날짜가 오른쪽 밑에 있어요 오른쪽 밑에 4월 16일 보이죠? 어 유효기간은 3월 24일까지 잖아요 지났잖아요 맞죠? 이거 틀렸네 불일치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이거 상렬의 새끼 이거 여권 번호는 맞아 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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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죠 면상은 맞는 거 같은데 이 새끼고 이 새끼고 이 새끼 오고 이 새끼고 차에 별다른 건 없구만 오케이 좋았어 잠깐 내리시죠 잠깐 내리시죠 잠깐 내리시죠 아 못 내리게 하네 거부 어 어 어 안 돼 해외 빠꾸쳐 이 새끼야 새꺄 어디서 이름을 바꿔왔어 이 개새끼가 하 개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 오늘은 잘했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거야 가서 자빠져 자개나 알겠습니다 100원 깎여가지고 돈 얼마 못 벌었네 아 돈 존나 많이 깎였는데 와 40달러밖에 못 벌었어 이제 제대로 봐야겠다 확인 훈련 2일차 최근 오베란코프 갱단 소속에 밀수범들이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히도 정보분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게 각 메모에는 특정 밀수범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잃지 않는 모든 임무를 찾고 기억해놔 단 하나의 밀수품도 아카리스탄 국경을 넘게 해서는 안돼 자 이제 시작하자고 검문할 첫 차량을 불러오게 어제 운전자 중 한 명이 검문에 멈추지 않고 국경을 넘은 것 같습니다 등록번호 일부가 8WI 8WI라는 그 등록번호가 있는 새끼는 이제 뒤진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오베란코프 갱 내부에 정보원이 또 다른 밀수품과 선적과 관련된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운전자 연령이 이제 41살 41살이랑 8WI 오케이 오케이 1940년생을 조심하면 되겠네 응 아이 반갑습니다 여권 주시고요 차에서 내리게 하라고 아니 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밀수품은 밀수품을 숨긴 곳에 뱀 모양이 뜬다고 손전등에 자외선을 아이 저 아무것도 잘못한게 없는데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 이 새끼야 이 개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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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에서 칼을 꺼내라고 테이블 네 어 o 이 개새끼가 이 시발놈이 일로와 코카인 일로와 이 새끼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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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이 개새끼야 에? 코카인 숨겼냐? 이 시발놈인데 이 이런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걸 코카인 숨겼네 이 개새끼 이걸 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 새끼 너 체포한다 이 새끼야 에? 깜빵 어 깜빵 보낼 수 있구만 흠흠 어이 전 잘못한 게 없다고요 이 새끼가 임마 내가 임마 이 새끼야 에? 코카인을 몇 개를 숨기고 이 개새끼가 에? 나중에 봐 에? 나중에 내가 더 큰 깜빡에다 옮겨줄게 이 상놈의 새끼가 에? 에? 창고 아 보관할 수 있구나 맥시모프에게 차량의 남은 부분을 제거하라고 야 임마 담배 피우고 이 새끼야 청소나 이 새끼야 어이 아 도끼랑 빠루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 다음 차량 들어오세요 뭐 또 내가 잘못한거 뭐 안한거 있나 아 어어어어 세스랑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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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무슨 소리세요 여권내노 이게 꼭 필요하세요 가만있어 이 새끼야 이름 불일치하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이거 이 새끼 안되겠구만 여권번호 불일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뉴욕이간 1981년 1981년 5월 8일 이건 맞고 알바라크 왕국 입국사유 알바라크 왕국 문양은 맞고 알바라크 왕국 문양은 맞고 사진 사진 잠깐 좀 내려야겠는데 당신 해 해 알았어요 내 시트 더럽히지 마시라구요 이 새끼가 이게 이게 뭐 숨겨놓은 거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뭔가 수상한 부분이 그냥 밀입고 가려고 한 거네 이건 체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타이어에는 뭐 딱히 아 얘 차는 깨끗해 체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거부 아 아깝네 정말 꺼져 이 새끼야 꺼지라고 더러운 새끼야 꺼져 너 두고 봐 꺼져 이 민머리 새끼야 아직 안 받아가겠구만 꺼져 오케이 이 새끼야 정당한 거부 오케이 확인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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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들여다 보내주세요 일단 여권 좀 확인하죠 문서 좀 주시겠어요 에리케이왕국에서 오셨네 에리케이왕국 문양 맞고 오케이 여권번호 정확하고 유효기간 아 좋았고 어 맞고 관광에다가 오케이 좋았어 일단 사람은 깨끗한 것 같고 음 끝 끝 아주 깨끗한 사람이구만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아주 깨끗해 깨끗하군요 깨끗하군요 차량으로 들어가세요 승인해 드릴게요 승인해 드릴게요 승인해 드릴게요 아이고 네 됐네 들어가세요 아 완벽한 검문이었대 좋았어 다음 나와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안녕하세요 여권 좀 볼 수 있을까 여권 내마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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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름은 정확하구만 여권 번호 정확하구만 유효기간 만료일 정확하구만 좋았어 찾아볼게 이 새끼 봐라 이거 너 내려 이 개새끼 이 개새끼가 이걸 이색 총알 숨겼네 총알 숨겼네 응 총알 숨겼어 이 개새끼 이 개새끼 어디 내 성격 까먹었나보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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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어 죽었어 체포한다 진행시켜 진행시켜 더러운 새끼들 나중에 보자 담배 그만 펴 정리 다음 나와 아 오늘 일 다 끝났구나 그럼 쉬어야지 자는 게 재미없으면 죽어야지 자야지 오 돈 좀 벌었네 그래도 이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보네 음 자 다음 국경건문소에 가야되니까 차타야된대 죄수들을 호송하래 경찰서에 델다 줘야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애들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구치소 가가지고 내려 내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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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들 나와 마약 마약 가져가야 되잖아 코카인 차에 있던 도끼는 내가 내 인벤토리에 가져올 필요 없겠지 다시 넣어놔야겠네 다시 넣어놔야겠네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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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교화소 가서 거기에 죄수로 내려 놓으라고 지도하게 노동교화소 졸라머네 아멘 오우 이렇게 가는 것 같겠다 오우 차 운전들이 왜 이렇게 빡세게 이대로 맞아 맞아 길 맞아 G버튼은 뭐지 아 시동 끄기구나 다 삐켜 죄수 오송중 이니까 다 삐켜 오우 오우 아니, 아니, 바로! 이 정도는 지게 이리자고, 그는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게 안좋은 것입니다. 자, 너랑도 지게 안좋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다시 다시 전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대가 다음 주에! 자! 봐볼까? 따르르! 따르릉 비켜나세요 호송차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도착했다 어색 lex 하지만 다이에요 자 내려 범죄자 새끼들아 뭘 꼬라봐 여기 애들 데려왔어요 아잉 잘했어요 여긴 항상 일선이 모자라거든요 블라드 상징에서도 도구를 좀 서라고 도구 갔다오는 길에 도구 블라드의 도구 오케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타고 가면 되겠네 확인 가볼까 진행시켜 문 열어 문 left 문 문 문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려야지. 아우 시끄러. 안녕하십니까. 아우 AK-47. 아우. 좋겠네. 권총 못사나? 오케이. 샀네. 탄약. 좋았어. 경찰서를. 아이고. 먼 곳이네. 경찰서 위기까지로. 기억하면 되겠네. 오케이. 좋아서. 가볼까. 노래. 족같네. 빠꾸 좀 칠게. 빠꾸 좀 칠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빠야. 안 된다. 이게 가다가. 만약에 밀수품 털나고 하는 새끼들이 있을 수도 있어. 총 쏠게. 총 쏘면서 말이야. 총 쏘면서 말이야. 일로 해서 가면은 딱이다. 총 쏘면서 말이야. 오케이. 다 왔구만. 여기야. 코카인. 그리고. 어. 무기. 갖다.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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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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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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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요. 잘했어. 존나하게. 거대한 하루구만. 존나게. 거대한 하루구만. 문 열어 사고 날 뻔했잖아 내 성격 까먹었나보네 앞에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겠나 꺼져 양보해주네 꺼져 아 또 파킹도 해놔야 돼? 완벽하구만 내려야지 담배 좀 그만 펴 병신새끼야 오늘도 고생했어 아이템 쓰고 손해본건 없어 오히려 벌었어 아 이제 화물 목록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 이제 그 여권같은거에 화물 목록같은게 있나봐 오라이 오라이 여권 내놔 여깄습니다 당장 가져와 이름 맞구만 여권 맞아 자 좋았어 정확해 뭘 가지고 가고있지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제 변기 비료 화학약품 일단 냉장고 2개 가스레인지 3개 세제 1개 변기 1개 비료 12개 화학약품 1개 에 존나하게 많이 낼거 같구만 화물 수첩 챙기고 음 이상한건 없어 보이고 음 이상한건 없어 보이고 좋았어 당쵸 이 병신새끼야 들어가야되는데 여기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가만있어봐 비료가 12개 라고 했는데 4개 6개 8개 10개 4개 10 4개 5 6 7 8 9 10 두개 비네 비료 2개 벼 이새끼 이거 요거는 세탁기인가 세탁기 같은거 없는데 가스레인지 인가봐 가스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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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가스레인지 요거 하나 두개 3개 가스레인지 3개 맞고 세제 세제 하나 변기 하나 세제가 이건가보다 세제 변기 하나 세제 변기 하나 냉장고 두개 냉장고가 이거랑 이거잖아 이거 어 두개 냉장고 두개 오케이 이건 뭐야 화학약품 여기 화학약품인데 이새끼 지금 비료가 지금 두개 비거든 어 아 비결 이빈기 빅니카 личнос기름 이 마신우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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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7개, 가스레인지 3개, 냉장고 2개, 변기 1개, 세제 1개 비료 10개 많네 비료 10개, 냉장고 2개, 냉장고 2개 맞고 가스레인지 3개 맞고 변기 1개 맞고, 세제 1개 맞고 화학약품 너 이새끼 비료 2개 꼼쳐놨네 통과 안될거 같은데 거부할거야 닥쳐 이 병신새끼야 돌아가 비료 2개 미니까 꺼져 당장 당장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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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보고를 할때 표기를 해야된다고? 아 지랄하네 아 100원 까먹었네 이런 시발 족갓네 시발 다시 할 수 없나 다시 해 시발 다 했더니 개새끼 아니 아니 혹시 정도 넌 네 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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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맞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료가 안맞아 공식 도장 맞고 여권 번호 맞고 다 일치 싹 다 일치 하물목록만 안맞는거만 보고해주면 되겠네 근데 어떻게 보고하지? 왜 안맞아 아 비료 빨간 엑스 하던게 여기 체크가 안되네 아까 다 검사해봤잖아 나쁜거 없어 얘는 비료를 지금 두개 쟤들 안챙긴거야 그거 말곤 딱히 없어 아 물건을 내려야된다 아 아닌데 냉장고가 4개잖아 이 새끼 냉장고도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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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네 그치 냉장고도 두개 틀려 지금 가스레인지 세개에다가 맞고 냉장고랑 비료가 지금 이 새끼가 그거거든 아 여기 여기 화물목록 오케이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갖고 화물목록 안맞아 어 좋았어 좋았어 너 이 새끼 미안하지만 아 거부할거야 꺼져 당장 꺼져 이야 정당한 거부 제대로 돈 벌었다 자 가자 다음 들어와 안녕하세요 본선해놔 휘발유통 4개에다가 생선통 하나 일단 이걸 막고 전부 다 일치 알바르크 왕국 알라 오 아크바르 무역으로 왔어 휘발유통 2개 생선통 하나 오케이 확인 확인해 볼까 확인해 볼까 너는 이상한 거 있으면 젖된다 알바르크 왕국에 밀수범이 하나 있다는데 이 새끼인가 보다 이 새끼 밀수했어 음 딱 기다려 이 이 새끼 어 이거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쌍놈의 새끼 이거 어 어 이 새끼 이 새끼 알바르크 왕국에 온 새끼네 상렬의 새끼 이거 일로와 이거는 뭘로 까야될까 빠루 빠루 이 봐라 이 봐라 이 왕국 이 새끼 이 봐라 술병을 가지고 이 새끼 이 상렬의 이 상렬의 새끼 이거 이거 어 너도 술 이 새끼 야 이거 생선에다가 술병 이런 야 이런 새끼가 다 있네 이 새끼 이거 정말 어 밀수품 술병 술병 오케이 나와 이 개새끼야 내려 아이 왜 자꾸 닥쳐 이 병신새끼야 너를 체포한다 진행시켜 아이 전 그저 닥쳐 이 병신새끼야 들어가 들어가 꺼져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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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본선에나 아 이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닥쳐 닥쳐 내가 볼게 어디 돼 돼 돼지 돼지 갖고 왔어 어? 코트네 코트네 얘를 어떻게 데리고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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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 새끼 돼지를 갖고 탔어 아이 불법적용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돼지를 까봐야 하나? 이게 몸에다 뭘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돼지는 돼지일 뿐이잖아 그냥 똥구멍 깨끗하네 좋아 다시 넣어놔 깨끗하구만 다시 넣어놨 다 세요 승인 진행시켜 진행시켜 문 닫아줄게 잘가요 크 100점 다음 진행시켜 어우 얘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 여껏 내놔 면상이 맘에 안들어 내려 내려 여껏 내놔 소 세 마리야 재밌네 재밌어 소를 세 마리나 좋았어 좋았어 기다려 차에다가 뭔 짓거리를 했을지 모르니까 아 쟤 시트 더럽히지 말라고 닥쳐 이 병신새끼야 다 관측이야 뭐야 소 한 마리잖아 소 두 마리 어째냐 소 세 마리 세 마리라메 이 개새끼 이거 화물 목록 X 다 관측 야 다시 집어넣어 안 돼 거부할 거야 꺼져 당신 정말 실수 닥쳐 이 병신새끼야 본네트는 닫아줄게 꺼져 꺼져 빨리 꺼져 일 잘했다 일 잘했다 일하는게 지겨우면 죽어야지 죽어야겠다 자 좋았어 똥마려워서 방종할게 똥마려워